안녕하세요. 2021년 Spring Program Makers Academy에서 AP Human Geography를 담당하게 된 Roger Chang, 장지익 강사입니다. 제가 이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 강의 패키지가 또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 학생들의 반응, 제 강의를 듣고 5점 받은 학생이 어떻게 이 후기를 남겨주셨는지 보여드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확인해 본 결과 AP Human Geo에서 5점을 받았어요. 사실 에세이를 좀 애매모호하게 쓴 것 같아서 4점 예상했었는데 5점을 받아서 놀랐어요. 항상 선생님에게 기본적인 개념들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 드리는 게 죄송할 때가 있었지만 매번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신 학생이 있는데요. 5점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과목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 상당히 쉽다. 과목 자체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5점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은 있지만 5점을 받은 학생들 나와 보라 그러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왜냐?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나한테만 쉬운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한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두 개의 실수가 5점에서 4점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시험이 됩니다.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요. 세계, 인류, 지리학. 그러니까 세계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언어를 쓰며 무엇을 먹고 어떤 정치적인 사상 안에서 살아가는지 그걸 배우는 그런 사회 과목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배우는 건데요. 이 과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러니까 한 달 내지 두 달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5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저도 이 과목을 준비를 하면서 AP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간추려서 이 강의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커버할 게 굉장히 많지만 시험에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시험에 맞춘 강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정말 5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실수를 줄이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드립니다. 무슨 어떤 식으로 답을 말해야 되는지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 short answer 할 때 이 sentence로 써보라고 하면 그 알고 있는 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는 것도 틀리게 되는 그래서 5점 받을 학생이 4점을 받게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는데요. 그런 미스테이크를 줄이고자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깔끔하게 글 짧게 써서 5점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 강의는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과목을 상당히 오래 시간 동안 가르쳤는데요. 많은 학생분들이 사실 되게 쉬운 줄 알고 들어왔다가 정말 쉽네 하다가 시험장에서 실수가 나온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는데요. 그 실수를 또 줄이는 법. 제가 아주 좀 학생이 좀 귀찮을 정도로 꼼꼼하게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문장에서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런 표현력보다는 다른 표현력으로 이 답을 쓰는 게 더 맞아. 그래야만 점수가 나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지도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MCQ하고 FRQ를 여러분들에게 두 개 다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 정리, 이론 정리 그리고 키워드도 설명을 해드리고 지도를 통해서 그냥 여기저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대학 원서 쓸 때 사회 과목에서 나 이런 거에서도 5점 받았어?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잖아요. 공부 조금만 하고 5점 하나 챙길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 강의에 대한 스케줄은 메이커서 학원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학원 관계자분들이 스케줄을 잘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번 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과목을 공부를 해봤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